전복도 먹었고, 닭도 먹었고, 장어도 먹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죠, 고기, 고기. 제주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양식, 접착 뼛국.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그 맛, 느껴봅시다. 여러분, 접착 뼛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접착 뼈가 어느 부위일까요? 돼지 앞다리 뼈와 갈비뼈 사이의 부위랍니다. 우리는 이렇게 뼈를 뜯어야죠. 뼈 뜯는 자, 먹는 자, 보충하는 자, 모두 한 사람. That's me! 돼지 사골과 돼지 목뼈를 푹 우려서 나온 이 국물. 여러분, 이게 왜 접착 뼛국인 줄 알겠어요? 지금 입술이 붙어버렸어. 제가 정말 평생, 한평생 이 한림에 살았지만 이렇게 보양 음식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와, 올 여름 저 땀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아요. 아, 흘리나? 흘러갔나? 체력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. 올 여름 모두 건강하게 나세요. 그래서 이런 평생이 어렵습니다. 그쳐 각官mare는isation, 무엇보다ension 안 rh음을 무너희 문 です. 그 이게 무슨 짓을иваем 방금u dog의요일까요? 받으세요.